선생님이 저번에 이제 특검을 거부한다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특검을 거부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응 거부했잖아 바로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정으로 갔을 때 가장 큰 건 그거 아니겠어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자기가 임기가 끝나서 그 죄를 받든 뭐하든 지금은 받고 싶지 않은 거겠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겠지 근데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나 거기에 벌써 표면적으로 다 떠 있고 우리나라 전국민도 알지만 해외에서도 알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그분이 난 좀 잘못했다고 봐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사람이 그렇게 그런 일을 저질렀고 또 그런 데 올라간다 나도 그거는 못했을 것 같아 아 선혜율 특검 거부했다 내가 만약에 윤 대통령이 왔다면 내가 나중에 그 죄값을 따블로 받았어도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면은 윤 대통령은 김건희 라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거든 어떻게든 김건희 라는 사람을 그런 데다가 세울 수 없는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여야 해가지고 뭐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뭐 야당 여당들은 별로 거의 없었지만 특검 통과하자마자 며칠 있다가도 아니고 밑시간 있다가 바로 대통령이 그거 행사한 거 아니야 그 행사할 건지 알고는 있었지만 참 그분도 보면은 정말 나란히 까문 아니신 것 같아 심사숙고라도 하고 좀 막 고뇌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음 지금 국민들한테 좀 보여 진 다음에 뭐 잘못했다 미안하다 뭐 공식 표명이라도 좀 하든가 그렇게 하고 나서 뭘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국회의원 그 많은 사람들이 특검 가자고 행거를 자기가 그냥 대통령의 직권으로 그냥 그렇잖아 그거는 그럴 수 그렇게 안 되는 건데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나한 남자의 라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어 자기 와이프를 지켜야 되니까 나는 결혼 안 해봤지만 내가 마누라가 만약에 그런다면 그러면 나도 그럴 것 같아